안녕하세요 딸새덤빠TV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드론 제법 날릴 줄 아는 딸새덤빠입니다 탕근 당신의 근처 탕근 탕근을 하다보면 마침내기 꼭 필요하면서 가격은 매우 착한 제품이 꽤 많습니다 우리 아빠 딸새덤빠께서 사랑하고 아껴는 노랑 미니벨로를 타고 이웃동네 청소동 LG SK 아파트에 여러가지 공고를 당근하러 다녀오는 길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요즘은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도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만 하면 웬만한 것은 직접 오셔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공고에 필요성이 없긴 한데요 자전거가 취미이신 우리 아빠께는 예외인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아주 좋은 기회에 다양한 공고를 단돈 만원에 득템하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현장을 달려봅니다 구독해줌! 구독해줌! 자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또 어디로 갈까요? 오늘도 바람이 좀 쎕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 위험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신거에요 지금 보셨나요? 지금 보셨나요? 앞에 있는 하얀 차 저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수월해서 가시는거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것도 물어보시죠 자전거 타고 다니면 힘들지 않냐고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물론 차 타고 다니는거보다는 힘들죠 당연히 그죠? 시간도 더 오래걸리죠 어 이거 짐벌이 약간 짐벌이 헐거워지네요 이게 왜 이러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거보다는 당연히 힘들고요 시간도 더 걸리죠 물론 그쵸? 하지만 걷는 것보다는 덜 힘들고요 그리고 시간도 훨씬 많이 단축되죠 에이 뵙고 안녕 작년 3월 18일에 자전거를 처음 타면서 이 길을 다닐 때 아휴 이 길을 다닐 때 겁도 나죠 차가 이게 뭐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잖아요 자전거 차가 그냥 쌩쌩 달리고 그리고 요거 이게 정말 완만한 경사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네 속도를 줄이시오 속도를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게 아니라 네 저절로 줄여졌죠 힘드니까 지금은 그런거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톤이나 속도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숨이 차고 막 그래서 말하기 어렵고 의사 전달이 안되고 그런거 없잖아요 이 길도 다닐 일이 없었어요 이 길도 다닐 일이 없었어요 걸어다닐 일이 없고 자전거 탈 일도 없고 아휴 근데 이렇게 좋은 자전거도로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당근 하러 가는거에요 그 뭐 평소에 이런 망치라든지 팬치라든지 니퍼라든지 스패너 이런것들 사용할 일이 많진 않아요 근데 아주 가끔 불편할때가 있죠 불편할때가 있죠 여기도 경사가 완만하긴 한데 좀 길거든요 생각보다 아이 정말 힘들었죠 처음에 다닐 때는 지금은 그때보다 기업연속도 원활하게 할 줄 알고 지금 현재 타는 자전거하고 많이 익숙해졌죠 근데 그때도 기어가 안되고 자전거가 뭐 이거보다 성질이 떨어지고 이런건 아닌데 몸이 준비가 안됐던거 같아요 현재는 체중도 많이 줄고 고맙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1인치 이상 길거지다 보니까 말하자면 체력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페달을 밟는 힘도 더 강해졌고 거기에 자전거를 조작하는 숙련도도 높아지다보니까 다 좋아졌죠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1년도 안되서 자전거 타이어를 3번 갈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탔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야말로 미친듯이 탄거에요 지금도 이렇게 지나다보면 차 많죠 페달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그냥 다니는게 아니고 기름은 들어가잖아요 그죠 벌써 다 와갔네 이런 고유가 시대에 아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저 타면서 기름값 때문에 저는 기름값 걱정 없어요 네 아시죠 제 몸안에 있는 남아도는 기름을 쓰니까 그리고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저는 더 건강해집니다 폐활량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 하하 저 앞에 경사 좀 보이시잖아요 파란불 감사합니다 이것도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는데 왼쪽에는 급동아파트가 보이고 오른쪽이 목적지인 LG SK 아파트 도착입니다 사람들이 제 영상보면 그냥 자전거 타는 자전거 타는 영상만 나오고 아무 재미없다고 해서 최근에 목소리를 넣어보고 있습니다 자 LG SK 아파트 도착입니다 도착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이제 돌아갑니다 가방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써있으니까 중국 거래를 했는데도 기분이 엄청 감사하네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래 안녕하세요 힉 아 바람 참 많이 부네 그런데요 여러분이 밖에 나와서 실제로 운동을 해보면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보면 춥다기보다 상쾌해요 처음에는 물론 체감 온도가 많이 낮죠 움츠러들고 바람이 부니까 운동하면 온도 따뜻해지고요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물론 춥지만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여러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준비가 돼요 물론 몸에 유익한 거죠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들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익숙한 분들 있으실텐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이 있어요 세로토닌이 준비가 되면 말 그대로 행복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외출이 꺼려지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사람은 햇볕을 사람만 걷지는 않죠 모든 동생물이 다 그렇죠 햇빛을 쬐지 않으면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비타민 D는 어떠한 영양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에 필수 영양성분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자는 불면증 환자들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비타민 D를 합성시켜주는 햇볕이 특효약입니다 다른 약이 필요 없어요 아 지금 다행히 차가 없네 자 여기도 정사 아니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전에는 다른 자동차가 휙 지나가면 엄청 부러웠거든요 살짝 기분 나쁘기도 하고 추월 당하니까 지하도에 들어서면 그 자체에 울림효과가 있으니까 차가 한두대만 지나가도 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목소리를 녹음하는 데에는 환경이 많이 열악하죠 아 우리 동네는 이렇게 논도 있고 그래서 참 길이 정지없습니다 다른 쪽에는 생활체육시설 여름에는 벤치에 누워가지고 그냥 하참 햄볕이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 차 타고 가지 뭐 이거 이렇게 고생을 하냐 그럴 분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저는 차가 없고요 자전거를 타야만 하는 강제적인 환경을 만들어버렸어요 선택권이 없는 거죠 비올 때는 어떻게 하냐고 또 물어봐요 네 당연한 질문이죠 비올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면 돼요 정말 급하면 택시를 타도 되고 호가 걱정이에요 내리막길 갈 때 기분 좋았죠 페달도 안 밟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 좋다 이 정도 되면요 몸이 이제 푸끈해지죠 엔진 달아오른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한 칸 더 가야되는데 왜 사람도 실제 운동하기 전에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워밍업 하잖아요 엔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엔 예열을 하잖아요 그죠 기계들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몸 상태면 3,4시간 달릴 수 있어요 아쉽지만 오늘 그럴 계획은 아니라서 빨리 가서 영상편집 마무리도 해야되고 영상편집 마무리도 해야되고 아 편집은 다 했는데 서버에 업로드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썸네일 만들어서 완성하면 됩니다 벌써 다 왔네요 벌써 다 왔네요 이 길은 안 썼으니까 돈 굳었죠 지금 환경파괴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탄소중립 탄소중립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 탄소중립 제대로 실천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 요렇게 되기 참 쉽지 않은데 차랑 마주치는 바람에 자 다시 기름값 아껴서 돈 굳었죠 탄소중립 제대로 실천했죠 운동으로 몸안에 있는 칼로리 소모했고 근육량 늘렸죠 얼마나 좋아 아이 좋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딩 감사합니다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